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전자레인지로 계란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당근 30g, 실파 2뿌리, 계란 3개, 새우젓 1티스푼, 물 200ml, 당근은 얇게 채썰어서 다지줄게요 실파도 송송 다질게요 계랄이 클 경우는 2개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랄이 젖어서 3개 할게요 이렇게 채워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새우젓떡 넣을게요 당근, 파 여기다가 물을 구워주세요 뚜껑을 닫아서 렌지에 5분동안 돌릴게요 잘 익었나 볼게요 야채를 넣고 하니까 물을 구워주세요 야채가 있기때문에 7분 돌렸습니다 야채를 안 넣고 할때는 5분만 돌리면 돼요 전자레인지 계란찜 완성되었습니다 잘 익었죠? 이제 다음은 또 만나요 다짐을 마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짐을 마주겠습니다 잘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익었을때 잘 익었을때 다짐을 마주겠습니다 다짐을 마주겠습니다 잘 익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